도내에서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충주한 요양병원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접종하고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황정환 기자입니다. 충주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30대 A씨가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지난 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16일부터 목감기 증상이 있던 A씨는 요양시설 선제적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건 충북에선 처음입니다. 15일부터 이틀간 정상 출근을 한 A씨는 행정직원으로 환자나 의료진과의 접촉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백신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접종은 10주 뒤에 이뤄지고 체내의 항체 형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얼마든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백신과 코로나 확진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관성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인과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 거고 전문적으로는 백신과 코로나 확진과는 연관성은 좀 없을 거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는 17일 오후 4시 기준 1만 7천여 명으로 1분기 우선 접종 대상자의 약 74%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상 반응이 신고된 누적 건수는 227건으로 모두 경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접종을 앞둔 시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사망자 가운데 혈전이 생긴 사례가 국내에서도 확인돼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한편 이날 제천과 음성에서 확진자 4명이 추가되며 17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998명으로 늘었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